오우! 아이고, 예뻐. 오, 잘 찍었다. 너무 고콜릿인데요? 먹기 싫다고! 초콜릿 하나 끊으려고 코드를 불러. 나 간식 끊기 포트폴리오 절실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 초콜릿 못 끊어. 강중상의 딸이 왜 못 끊어? 왜? 해야 끊는다고요. 해야 끊는다고요. 눈 가려주면 안 돼? 환자 어떻게 찾아. 선생님, 저희 예술을 제발 맡아주세요. 저희 예술은 꼭 초콜릿 끊겨야 해요. 어머니. 70대만 다 감사해요. 어떻게 되십니까? 예서야, 아침 먹고 가야지. 안 먹어. 아침 먹고 갈 거잖아. 그냥 초콜릿 달라고. 예서야. 예서야, 너. 강예서, 너 이게 무슨 버릇이야? 어이구. 여보, 금당중상이라 그래요. 여보가 좀 이해해요. 예서야, 그럼. 어머님, 이렇게 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집에 드리죠. 제 교육 방식을 장점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너무 웃겨. 예서야, 이건 초콜릿으로 만든 국이야. 예서야, 이건 초콜릿으로 만든 면이야. 아, 너무 웃겨. 우리 애서야. 우리 애서야. 야, 우리 애서. 우리 애서야. 초콜릿 끊을 수 있지? 아, 초콜릿. 아, 초콜릿. 초콜릿 먹고 싶다. 어, 초콜릿이다. 에이, 충전이잖아! 에잇! 아니잖아? 에잇! 에잇! 네가 썩지 않는 행복한 순간을 생각해 썩으면 병원에 가야겠지? 예서야! 이 일을 썩게 하는 그것들을 무시해 그래, 초콜릿이라도 진짜 안 먹을게 오, 저 그렁그렁 언니 초콜릿 다 버려야지 어디 있는 거지? 초콜릿 어디 있는 거야? 초콜릿이야! 초콜릿 어디 있어? 초콜릿! 초콜릿 어디 있지? 은하님! 은하님! 이제 초콜릿수 다 내 거야! 너무너무 고퀄리티인데요 갑작용은 또 아프지? 아주 너무너무 고퀄 단어 에잇! 을아 에잇! 에잇!